보시죠. 책으로는 이제 355쪽입니다. 355쪽. 이제 설교도 확정됐고 그 다음 이제 분양시청을 통해서 관리총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강의노트 보시고요. 강의노트에 40쪽 있습니다. 40쪽에 3-18이요. 강의노트 40쪽 3-18 감정평가, 분양공고, 분양시청이고요. 표가 옆으로 6칸입니다. 1, 2, 3, 4, 5, 6칸요. 첫 번째 칸, 두 번째 계획 설교도가 정해졌고 다섯 번째 칸, 세 번째 계획 환권이 정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칸요. 설교도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하죠. 거기서 120채를 짓는다고 치죠. 보겠습니다. 첫 번요. 아까 정비구역 땅 정해졌을 때 재개발 50명, 50명, 100명이 있었다고 치죠. 100명이 있었다고 지금 예를 들고요. 그러면 설교도에서 그것보다는 더 지어야죠. 그래서 120채를 짓겠다고 정해졌습니다. 120채를 짓겠다고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감정평가를 해야죠. 감정평가하고 그다음에 또 대부분 모델하우스 짓는 게 대부분입니다. 모델하우스를 지어야 사람들 가서 어느 평이 어떻게 나오는가구나. 또 일반 분양분, 한 사람들 대비해서 모델하우스도 짓고 또 모델하우스를 지어야 돈을 또 빼먹을 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콘크리트 상가 건물이요. 한층 평당 건축비 330만 원입니다. 내가 직접 자재관리하면 300만 원이면 다 되고요. 그냥 네 마음대로 지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지어. 그러니까 돈을 원없이 줄게. 3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모델하우스 하나 지은 게 있어요. 평당 건축비 1억이요. 그러니까 120평짜리를 지었습니다. 120평짜리. 그럼 건축비 1억씩 이었다고요. 그럼 120억짜리.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지었습니다. 18개의 도금을 한 모양이죠. 몇 달 쓰고 버려요? 석 달 쓰고 버리는 거죠. 그러면 120평짜리 가금을 짓는데 그러니까 동네 건축업자들한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1억은 1억까지 들어요? 1억도 안 됩니다. 뭐 암튼 내가 어떻게 지어줄게 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암튼 뭐 빨리 잡아서 1억이라 하더라도 119억은 어디론가 다. 그러니까 건설에서 자기부담으로 지어요? 아니죠. 다 조합비에서 빼는 거죠. 조합돈들 아까 몇 천억을 번 대면서요. 뭔 걱정이에요. 돈은 걱정 없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죠. 돈,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모델하우스도 짓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조합원 100명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120일 안에 100명에게 이제 우리 동네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하우스 접고 이제 프리장시청 받습니다. 알리는 거죠. 그러면 100명 중에서 80명은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20명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지난주에 환지에서도 그러니까 과소토지 환지 부지장 어느 선이 안 되면 새 걸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도 모든 사람에게 책임한 땅 가진 사람 뭐 아주 싼 그러니까 허름한 건물 가진 사람까지 다 새 아파트를 줄 수는 없잖아요.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재개발 80명이 1개씩 80개 신청했다고 치죠. 20명은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120개 중에서 조합원이 80개 신청했으니까 몇 개가 남았어요? 40개가 남은 거죠. 일반 분양에서 덤티기 씌워서 팔고 떼돈을 벌게 됐겠죠. 안 받겠다는 사람들 돈 줘서 내보내야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120개 중에서 조합원이 몇 개 신청했다고요? 80개. 전체 120개 중에서 조합원에게 몇 개를 준다고요? 80개를 뭐라고 할 거고요? 분양설계라고 합니다. 여기는 강아지 개자 여기는 삼계탕 개자 분양설계 30개 80개인 거죠.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의 핵심 내용이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 중에서 새 토지건축물 어디에 준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은 됩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뭐 짚었으니까 짚고 가죠. 다음 41쪽이요. 마이노트 41쪽에 3-49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환자하고 숫자 똑같이 안했어요. 저는 창의력이 떨어져서 그 숫자도 못 받고 내가 아니라 억지로 숫자를 똑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선 안에요. 굵은 선 안의 내용은 누구라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권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 등이 있었죠. 그러면 그들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어디 준다는 걸 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어디 준, 종전에 어디 어디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어디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 3개를 확정하고 그 다음 사업하니까 그러니까 절차는 좀 나중이고요. 그러니까 A, B, C 101번, 103번, 135번 땅 갖고 있었다. 그들에게 어디 어디 주겠다. A한테 1, 2, 3, 4, 5, 6 1블럭, 2블럭, 4블럭 땅 각각을 준다. 101번, 123번, 135번 땅 갖고 있었고 등등등등등등등 A한테는 1블럭에 4번 땅 B한테는 1, 2, 3, 4 4블럭에 15번 땅 C에는 2블럭에 아파트 307호를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지겠죠. 이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어디 주겠다는 거죠. 전체 몇 개를 짓는다고요? 여기서 120개를 짓는다고요. 조합원에게 몇 개를 주고요? 80개를 주는 거죠. 80개 그 다음에 남은 게 몇 개예요? 40개가 남은 거죠. 40개는 일반 분양하고 공짜인 땅으로 쓴다. 이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어디 준다. 전체 어떻게 배분한다. 다 됐죠. 그 내용은 아시면 됐고 소련 말이야, 소련 말이야. 이거 우리샘 추가한 식 아니니까요. 1번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가격을 정해야 하죠. 3번째 계획, 관리처분 계획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들어갑니다. 사업을 할 때는 전부 철거하는 게 대부분이죠. 철거하기 전에 가격을 확정하고 철거를 해야 하죠. 2번째 환권, 기타 권리도 다 넘어가니까 2번 종전에 기타 권리 뭐가 있었는지 다 써놔야죠. 3번 기타 권리 중에서 특히 뭐 잘 써놓으라고요? 임차권 잘 써놓으라고요? 이런 정비사업에서 가장 약자, 또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임차권이죠. 왜냐하면 저당권은 아무 지장 없습니다. 농협에서 애한테 5천만 원 빌려줬다고요? 등기부에 5천만 원 써져 있죠? 여기가 사업 끝나고 새 땅 받습니다. 5천만 원 당연히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농협에서 애한테 5천만 원 받으면 되죠. 안 갚으면 뭐 하면 되고요? 경매 집으로 나와서 챙겨가면 되는 겁니다. 저당권에 아무 문제 없죠. 임차권형, 그러니까 엊그제기가 2월 10일이었죠. 그러니까 2월 10일이 딱 9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용산에서 6분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재개발책은 쭉 앞두고 항의하시다가 옥상에 올라가 본 5분, 남일당 건물에서요. 진압경찰 1명에서 6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주변에 계속 있었던 거였죠. 용산개발, 단군일의 최대 개발이요. 건설회사 이익 얼마요? 80조요. 80조 이익을 벌여야죠. 80조, 그냥 뭉탱이로 들어와요? 거기도 핏담 흘려서 80조를 버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생고생을 해서 80조를 버는 겁니다. 그 동네 어떤 사람이요? A 소유자가 있습니다. B 임차인이 있고요. 그때 신문에 매번 비슷한 사례들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례입니다. 임차인이요. 그 가게 빌려서 치맥집을 엽니다. 권리금 2억 주고 들어갔어요. 인터넷 비용 1억 5천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가게들에서 보증금 많이 받고 은행에다 돈 오고 월세 쬐끔 받나요? 보증금 쬐끔 받고 월세를 많이 받나요? 월세를 많이 받죠. 그래서 보증금 2천만 원이요. 그 다음에 월 300만 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가게 연 지 4달 됐어요. 4달 됐는데 저쪽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나가랍니다. 80조를 벌어야죠. 80조 벌려면 그쪽으로도 고생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이 사람에게 돈 줘서 내보내는데 권리금 쳐주나요? 안 쳐주죠. 인터넷 비용 쳐주나요? 안 쳐주죠. 건설에서 하는 얘기는 뭐고요? 이거 철거 비용 안 받는 것만 해도 고맙게 하러. 그런 거죠. 이거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돈 줄게 돈 줄게 돈은 줄게 2천만 원. 이건 당연히 쳐야 될 돈이죠. 그 다음에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이제 월세 안 내도 되겄네. 2천만 원에다가 이사비 300만 원 영업보상비 200만 원 그러니까 2천 5백만 원 주고 나가랍니다. 지금 4달 돼서 이제 전화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주문도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3억 7천들여서 가기한 지 4달 됐어요. 2천 5백 받고 나오실래요? 누가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옥상까지 올라간 거기 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진행하는 시공자가 있잖아요. 시행자는 누구고요? 시행자는 조합이고 그 다음에 돈 받고 콘크리트 비비는 업체가 있잖아요. 시행자. 건설사들인데 이쪽에서는 시행자여라 시공자여 아무튼 조합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말이 되냐. 지금 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 2년 계약이 오고 2년 계약이 다 마무리됐으면 어느 정도를 벌었을 테고 그래서 어느 정도 벌었을 테고 그중을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계산을 하더라도 내가 하면 6개월 아니면 1년 동안만 가길라도 어느 정도는 될 건데 그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나가지. 그건 꿈이고 당신의 꿈이었고 그게 될지 안 될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가서 500만 원씩은 벌 거라고 주장을 하겠죠. 건설회사는 뭐라고 할 거고요? 그게 당신 꿈이고 로또 사지 그랬어. 로또 사면 될 것 같은데 500만 원 벌지 안 벌지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지. 2500만 원 이러면 이사비도 안 받고 그냥 2000만 원 받고 나가시든지 뭐 이랬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이런 갈등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임차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써놔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새 토지 건축물 누구 너한테 어디 어디 줄 거냐 라고 하는 거죠. 분양 대상자 그 다음에 5번 그러니까 새 토지 새 아파트 값이 얼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분양 예정 재지 건축물의 가격 OX X인 거죠. 아직 사업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이니까 모래가 철근값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가격 X 뭐고요. 예정가 추산액 예정 말 많습니다만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120개 중에서 조합원에게 80개 빼준다고요. 80개가 뭐고요. 분양 설계 그 다음에 40개 팔아서 일반 분양분 들어오죠.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만 보호류지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되고 그 중에 조합원들은 언제 얼마쯤 내야 될지 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집니다. 뭐 이쯤 이 네 번째 덩어리요. 뭐 여기만 좀 껄끄러운 거고 앞에 새 덩어리 뻔한 얘기죠.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을 어디에 드린다 80개 준다 40개 빠진다. 그러니까 분양 예정 아직은 사업하기 전이니까 가격을 정할 수 없죠. 추산액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책에 표시하도록 하시죠. 책 보시면 책의 355쪽이요. 그러니까 355쪽에 그러니까 제사관 제1항 내모 1반 양과로 1반 부장통지 공고가 있고요. 시행자는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 사업시행 표시요.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 표시요. 인가의 고시 그러니까 있은 날 걸려놔서부터 아이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새 책이 나오겠네요. 새 책 나오는 거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날짜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범위 바뀌어서 바뀌었고요. 네.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뭐라고 날짜가 돼 있는데 뭐 날짜야. 뭐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새 책 나오면 그러니까 이것도 새 책이긴 한데 이 책 나온 뒤로 그러니까 2월 9일에 완전 다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2월 9일에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몇 가지는 놔두시고 다음 장 가시죠. 한 장 넘어와서 그러니까 358쪽에 그러니까 358쪽에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관리처분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계 양과로 1번 본문 그러니까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그러니까 관리처분계 표시요. 관리처분계 그걸 수립해서 시장구수 등의 인가 표시요. 시장구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뭐 뒷내용 나중에 보시고 관리처분계 써서 인가를 받는다. 박스에 그러니까 1번 분양설계 표시요. 분양설계 그러니까 2번 분양대상자 표시요. 분양대상자 주소 및 성명 3번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표시요. 분양예정 대지건축물인 추산액 표시요. 추산액 그러니까 4번 다음 강국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 표시요. 보류지 등 명세와 추산액 사처분 방법 그중에 넷째 줄 내려와세요. 가 일반 분양분 표시요. 일반 분양분 그 다음에 숫자 5번 분양대상자별 종전 표시요.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 표시요. 명세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었나를 기준으로 한 가격 표시요. 가격 6번 정비사업비 표시요. 정비사업비 추산액 표시요. 추산액 괄호 넘어선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표시요. 조합원 분담 주무와 분담 식임 7번 부장대상자의 종전 표시요. 종전 토지건 주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표시요.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8번 세입자 표시요.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평가 8번 끝에다가 임차권 쓰시고요. 임차권 이겠죠. 됐습니다. 그쪽 수련말만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7판이요. 딱 이거였다고요. 7판이요. 종전 토지건축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을 어디여주느냐 80개 뺀다 40개 남았다. 끝. 이렇게 답니다. 다시 앞쪽이요. 358쪽에 작은 3번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건축 추산액 이 있었죠. 그 위에다 그 글자 2배 크기로 가격 X 분양 예정 대지건축 가격 은 아직 정할 수가 없죠. 4박 2천 이니까요. 그래서 가격 X 추산액 이고 4번은 보류지 표시했고 4번은 일반 분양분 표시했죠. 더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다 했고요. 지난주에 환지를 봤었죠. 환지에서요. 공적인 땅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공적인 땅 이 사업을 해서 이만큼은 묶어놔야 된다. 보류지였죠. 보류지에 뭐가 포함되고요. 공공설 용지와 채비지가 포함되죠. 그 채비지 사업비용으로 교체할 땅 이게 이 땅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하는 거죠. 여기에 보류지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있죠. 일반 분양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 이거 새 아파트 조합원이 3억씩 가져가면 일반 분양분 6억씩 판다고요. 두고백이 덤뜨기 쉬워서 팔고 그 돈 갖고 사업비에 쓰고 남은 것도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그게 평균 9억씩 가져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있죠. 그거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한다고요. 땅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한다고요. 여기에 있는 채비지나 여기에 있는 일반 분양분이나 내용은 지금 똑같은 거죠. 글자를 외우는 거 아니고요. 글자 같은 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글자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팔아서 사업한다. 그 돈 갖고 사업한다. 그다음에 아파트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됐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그런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 다 드렸던 거고요. 다음 쪽에 세부적인 사항들 다 생략합니다. 다음 쪽에 와서요. 360쪽 다음 장형 양괄우 2번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내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번 종전 표시요. 종전 토지토는 건축물 표시요. 토지토는 건축물 면적 이용상 환경 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표시요. 종합적으로 고려 해서 대지건축물이 균형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첫째 줄에 종합적으로 고려 그 위로 화살표 뽑하세요. 가격 쓰시고요. 가격 뽑으면 끝이죠. 7번요. 그래서 옛날 토지건축물 어땠었는지 그것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 뽑으면 끝이라고요. 그래서 가격 그 순서대로 뭐 하는 거고요. 분양신청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싼 사람부터 먼저 찍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여기서 정해졌겠죠.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가격을 뽑는다고요. 이 가격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 이것저것 따져서 가격을 매기는 걸로 끝이라고요. 됐습니다. 가격 매기면 뭐해요? 철거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고요. 냈고요. 2번 지나치게 조건한 넓은 토지건축물 지나치게 조건한 넓은 토지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건축물이 적정 규모 표시형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2번 이대로만 써져 있으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7번요. 옛날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는 땅 갖고 있으니까 그건 적정 규모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고 너는 초가집 갖고 있었으니까 적정 규모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고 지금 그런 거 아니죠. 적정 규모는 어디에 다 정해져 있고요. 이 설계도 쓰시고요. 지난주 환자하고 똑같다고요. 설계도에서 땅 빤뜩빤뜩하게 선거워놨죠. 그 다음에 아파트 몇 평짜리 몇 채 짓는다가 정해졌죠. 그래서 적정 규모 땅 몇 제곱미터로 나눌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4천, 2천, 1천, 4백, 2백 그러니까 땅 빤뜩빤뜩하게 선거워놨고 몇 평짜리 몇 채를 지을지는 적정 규모는 다 이미 어디에 정해져 있고요. 설계도에 정해져 있죠. 정해진 설계도에 감정평가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쭉 100명 들어가세요. 100명 줄 서서 모델업소 안에 들어가서 나는 요거 나는 요거 나는 요거 순서대로 찍어나가는 거라고요. 부장 신청하는 거죠. 3번 너무 좁은 너무 좁은 토지권 주문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 렌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 현금으로 청산 할 수 있다. 지난주에 과수과 환지에서도 아주 작은 땅은 새 땅을 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도 아주 작은 땅 아니면 아주 돈이 안 되는 초가집 물론 초가집도 땅이 엄청 컸으면 돈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아주 값이 작은 건축물 거기다 새 땅을 줄 수가 없죠. 돈 줘서 내보내고요.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 무슨 냄새요? 투기 냄새 나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 냄새 그러니까 투기X 써주시고요. 잘 쓰고 있다가 정비구역 지정부 했더니 그 다음에 쪼갰어요. 투기꾼이죠. 돈 줘서 내보낸다고요. 그러니까 2번은 지금 보셨던 2번은 적정 규모는 설교도에 정해져 있다는 거고 3번은 투기꾼이나 아니면 너무 작은 사람에 대한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 없이 실제로 글자를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또 거기다가 또 그렇게 글자를 외우라고 강의하는 그런 강의들도 동영상 지금도 계속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번은 어떻게 좁대요? 읽었던 2번은요? 지나치게 좁고요. 3번은 어떻게 좁대요? 너무 좁대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요. 2번은 지나치게 좁은 거고요. 그러니까 3번은 너무 좁대요. 무슨 차이예요? 아무튼 차이는 명확하지 않지만 2번은 지나치게 좁고 3번은 너무 좁아서 그게 무슨 차이가 있대요. 그게 무슨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여기는 지나치게 좁고 여기는 너무 좁대요. 아무튼 그런 그런 개그콘서트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개그콘서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4번요. 그러니까 저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표시요.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니까 좁혀지고 돼요.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울어진 선 4선 그고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그러니까 토지를 그 다음에 기울어진 선 4선 그고요. 아니면 가르마의 보상을 아거나 기울어진 선 4선 그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일부 표시요.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에 있는 고 대지의 공유지원을 교부할 수 있다. 지금 이게 법조문이긴 한데 법조문에 한 문구가 뭉탱이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어색하게 된 겁니다. 뭐 당연히 다음 법 개정 때 그 문구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4번에다가 4번 그냥 요겁니다. 황권 뭐예요? 토지건축물 토지건축물이죠. 근데 건축물 대신에 받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받는 겁니다. 4번 언저리에다가 3줄이요. 그러니까 환권에서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뭘 준다고요? 토지나 건축물을 주는 겁니다. 또 아니면 나는 안 받으려 한다. 또 아니면 작거나 그러면 돈 줘서 내보낼 수 있죠. 그냥 환권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환권 그대로 하고요. 그래서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한 토지를 맞춰주거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름에서 땅대 토지건축물 대신에 가름에서 보상 돈 줘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건축물의 일부 아파트 한 채를 주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거기 문구가 뭐라고 들을지는 아직까지 법이 개정돼야 되니까 그 문구를 지금 제 나름대로 마음대로 끼워놓을 수는 없고 해봤자 뻔한 얘기라고요. 그냥 환권입니다. 환권 중에 이 그림 그대로라고요. 5번 분양설계 분양설계 5번 앞에다 몇 개요? 80개 쓰시고요. 10월 때까지 계속 이 자리는 80개 분양설계 갈 겁니다. 80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 만료 분양신청기간 만료 기준으로 해서 출입한다. 7번 보시죠. 전체 110개 지켰다고요. 100명한테 얘기했습니다. 80명이 신청하는지 79명이 신청하는지 언제 알아요? 신청기간이 끝나야 알 수가 있죠. 신청기간이 끝나야 80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6번 앞에다가 주택 쓰시고요. 6번 토지건축물 토지건축물 중에서 그중에서도 주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6번 주택 7번 같이 이어주는 거고요. 6번 1세대 또는 1명 표시형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 표시형 1주택을 공급하고 기로진선 4선 그고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 표시형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 표시형 1주택만 공급한다 그래서 정비사업 재개발이 기본이죠. 몇 채 주는 게 원칙이요? 한 채 주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거기 단어들이 약간 좀 재미없게 빡빡이 써져 있어가지고 읽으려면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지금 몇 쪽이죠? 360쪽이죠. 360쪽 제일 아래다가 나중에 뭔가 붙일 게 있을 거니까 360쪽 제일 위에다 다음 두 줄을 쓰시죠. 지금 그러니까 6번이었습니다. 6번이요. 제일 위에다 두 줄이요. 6번. 지금 6번을 풀어서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인이 10채를 갖고 있으면 몇 채를 주고요. 한 채를 주고 10인이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몇 채를 주고요. 한 채를 준다고요. 한 채 주는 게 원칙이죠. 한 채 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땅 10개 건물 10개 100개 갖고 있어봤자 몇 채 주고요? 한 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사람이 됐든 480명이 됐든 하나를 공유하고 있으면 몇 채를 준다고요? 한 채를 주는 거죠. 저는 자리가 좁을까 봐서 360쪽 제일 위에다 쓰자고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알아서 쓰시고요. 그러면 6번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선명합니다. 아무튼 한 채 한 채라고요.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어도 한 채 한 채를 장난을 다 해놔도 한 채 인거죠. 7번요. 위 규정에 불과하고 다음 경우에는 각각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번은 넘어가시고 나번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방괄 1번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주택 줄에 다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다만은 나중에 읽겠다고요. 나중에 읽어야죠. 주택법 보고 나중에 와야 됩니다. 방괄 2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방괄 3번 다 밑줄이에요. 다 표시해요. 국가 지방자산체 토지택공사 등 다 표시하시고 그때 과로 공적 주체 쓰시고요. 공포행위주체 4가지가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중에 국가 지방 공기업 공적 주체입니다. 다는 나중에 보시고 제일 아래 라요. 라 과밀 억제 권역 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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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괴집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다만은 역시 나중에 보시고 과밀 억제 권역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초점은 아닙니다. 바글바글 지역 그것만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리지 마시고 또 메모도 하지 마시고요. 서울이 있고 인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죠. 그중에 서울, 1호, 의정부 그 다음에 아르로, 수원, 성남 까지 여기가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바글바글 지역이요. 그렇지 않아도 바글바글 하니까 더 이상 바글바글 들어오지 말아고요. 과밀 더 이상 과밀되는 것을 억제하겠다고요.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과밀 억제 권역 대표적인 예로 여기는 대학교를 못 짓죠. 대학교를 못 짓고 여기에 있던 대학교들 나가기만 한다고 하면 막 떼돈을 줘요. 떼돈을 줍니다. 그래서 용인 천안 평택 이런 데들 대학교들 엄청 내려왔죠. 그 다음에 좀 위로 가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이 있는데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금 7번의 나였죠. 7번의 나에서요. 번호들이 참 단과로 1, 2, 3 이죠. 과밀 억제 권역 아닌 곳 따라서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죠.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재건축은 10개 갖고 있으면 몇 채요? 10채인 거죠.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두 번째요. 근로자 숙소, 기숙사가 있잖아요. 숙소, 기숙사 대한민국 경제발전 여기서 공장, 사무실 돌아가야죠. 일하시는 분들 주무셔야죠. 그 집은 그 10채 갖고 있었으면 10채는 나와야 되죠. 3번 공적주채가 있죠. 공적주채는 공적활동하는 거니까 10채 갖고 있었으면 10채를 가져가야 그 공적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죠. 2번 3번은 당연한 얘기고요. 재건축 기본이 몇 채라고요?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5채 갖고 있으면 5채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아가는 거죠. 저 아래요. 제일 아래줄 라 라 바글바글 지역이잖아요. 과밀 억제 권역이니까 욕심부리지 말아고요. 그러니까 그 과밀 억제 권역 여기서 3채 받았으면 꾸리꾸리 아파트 하나가 44억인데 80억짜리 3채 가졌으면 됐죠.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아고요. 과밀 억제 권역 재건축 3채까지만 준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있습니다. 다음 됐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 절차입니다. 쭉 넘어오셔서 체계 374쪽이요. 374쪽은 표시고 그 다음에 강의노트 41쪽 보이시죠. 41쪽에 3-21입니다. 41쪽의 3-21 사업은 뭣대로 하고요. 사업은 설교도대로 하는 거죠. 설교도대로 공사 끝 발표가 있습니다. 공사 끝 발표가 있으면 이제 관리처분계획 정해진 대로 넘겨줘야죠. 그런데 여기에 100일 옛날 101번 123번 135번 지금 막 엉망진창 빗줄 빗줄 우우 죽순 빈자리 있는대로 꽂아넣으면서 건물들이 생겼잖아요. 땅 집원도 엉망진창 입니다. 일단 다 철거해서 가니까 깔끔하게 지적도 새로 만들고요. 사업 끝났으면 새 지적도를 만들고 4번 C에게 삼복치로 B에게 15번 땅 주기로 했다. 모르고 있다. 이제 알아요. 이미 사업하기 전에 세 번째 계획 알고 있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던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무 얘기 없고요. 뭐 한다고요? 넘겨주면 되죠. 사업 다 끝났으니까 ABC에게 정해진 대로 넘겨주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되죠. 소유권 이전 어떻게 넘겨준다고요? 고시 하면 넘어가죠. 지난주에 환제처분 공고 하면 넘어가고 소유권 이전 고시 하면 넘어가고 발표 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발표 하면 넘어간다고요. 언제 언제 넘어간다고요? 밤 12시에 넘어가는 거죠. 밤 12시에 넘어갑니다. 자동방으로 물건밴되고 처분을 위해서라도 뭐는 해야 되고요? 등기는 해야죠. 여기까지가 왔고요. 다음 다음 쪽 보시면 42쪽에 3-22여 청산금 청소하듯이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청산금 입니다. 출판 보시죠. 여기 오세요. A가 C로 하죠. C가 옛날 집 갖고 있었습니다. C 135번 종전 가격을 확정하고 철거를 해야죠. C가 갖고 있던 집 103억 이다. C에게 307호를 주기로 했습니다. 307호 5억 이다. OX X 이죠. 5억 쯤 될 걸 인거죠. 5억 쯤 될 걸 입니다. 사업이 다 끝났다고요. 사업 끝나서 밤 12시 다 확정되는 거죠. 새 아파트 가격 9억 이 확정 됩니다. 언제요? 밤 12시 9억 이 되는 거죠. 종전 가격 얼마요? 3억 새 아파트 가격 얼마요? 9억 그러니까 콘크리트 값 얼마를 내야 돼요? 6억 을 내야죠. 이게 정해졌으니까 밤 12시에 확정됐으니까 그 뒤로 이쪽 C가 조합 6억 을 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콘크리트 값 6억 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부장 문 덤떼기 팔아서 몇천억 떨어지는 거고 그냥 40억 지금 꾸리꾸리 연탄 아파트가 44억 이니까 새 아파트가 50억 은 되겠죠. 그 50억 백체만 팔아도 얼마요? 5천억 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쪽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백체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 단위로 돈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요. 저 일반 분양 분양을 별도로 그걸 조합장에 다 먹는 거 아니잖아요. 조합원들이 나눠가지는 건 별도로 있고 그래서 이건 끈값 몇 푼 내봤자 이건 소용도 안 되는 거고요. 별 문제도 안 되는 거고요. 저 일반 분양 분 떼돈을 벌어 나눠가지니까 훨씬 더 이익이 남는다고요. 지금 콘크리트 값 6억은 내야죠. 6억은 내야 되는데 6억을 내야 되는데 아무튼 내면 되죠. 목사람들 은행에서 긁으면 6억 나오고 침대 밑에 크리닉스통 6억 들고 나오면 6억 되는 거죠. 그런데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무튼 처음에 3억짜리가 확정됐고 5억쯤 될 걸 물론 여기 5억쯤 될 걸 물가 인상분 물가 인상 예상 다 하고 그 다음 이 끝에 다 예상해서 했지만 실제로 좀 돈이 더 나오긴 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5억쯤 될 걸 그런데 실제로 때리는 건 얼마고요. 9억 1.7배 1.8배 때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요. 이래야 사람들 쫓겨나 사람들 다 내보낼 거잖아요. 다는 아니고 이래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무조건 5억쯤 될 걸 그러면 3억 가진 사람이 2억을 더 내면 2억쯤 더 내면 되죠. 그러니까 계통 타고 적금 타고 은행 좀 대출 받으면 새 아파트 받을 수 있을 걸 했는데 새 아파트 다 끝나고 나서 얼마래요? 9억이래요. 6억 더 내래요. 무슨 6억 니네들이 5억쯤 된다고 그랬잖아. 건설사에서는 뭐라고 그러고요? 통합집행부에서는요. 5억쯤 된다고 했지. 5억이라고 안 했잖아. 소송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3억 가진 사람 6억을 느닷없이 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분양시청을 포기하는 거죠. 새 아파트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못 들어가고 소송 들어간다고요. 이놈들이 5억쯤 된다고 해놓고 9억이나 얘기합니다. 나쁜분들 이놈들 벌 좀 주셔. 그럼 법원에서는 다 뭐고요? 다 이쪽 승이죠. 이쪽 건설회사 승입니다. 왜요? 간단하다고요. 간단해요. 거짓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즘. 거짓말한 적 없다고요. 건설회사 승. 그럼 다 털려나는 거죠. 나가야 좋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냥 더 덤데기 써서 다 쫓아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합본액이 주면 예를 들면 9억에 주는데 일반 분양분 팔면 얼마에 팔 수 있으니까 18억 20억에 팔 수 있으니까 이 차이를 훨씬 더 크게 늘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건 별도의 문제이고 이주로 6억을 내면 되죠. 근데 이제 5억쯤 된다고 했으니까 어느 다른 사람은 여기 계세요. 이 뒤로 관리처분계인과 있음 뒤로 1억 1억을 낸 사람은 앞에 1억 1억 냈으니까 저 경우에는 1억 1억 낸 게 있으니까 얼마만 내면 되고요. 4억만 내면 되겠죠. 그래서 한 방에 내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미리미리 끊어서 낼 수가 있다. 그런 규정도 이제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여기까지면 됐습니다. 책 보시죠. 책 보시면 374쪽이요. 374쪽에 네모 2번 소유권 이전이 있습니다. 양고 1번 이전 절차 반거루 1번 시행자는 공사활료 고시 비유시오. 공사활료 고시 가 있을 때에는 실제 없이 대주확정 측량 비유시오. 대주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비유시오. 토지의 분할 절차를 받죠. 관리처분계의 저항사항을 분양받지자에게 통지 비유시오. 통지하고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비유시오. 소유권을 이전 해야 된다. 다만은 나중 내용이고 첫째 줄 대주확정 측량 토지 분할 토지 분할 위에다가 새지적도 쓰시고요. 새지적도 를 만드는 거죠. 측량이요. 가끔 뭐 보시잖아요. 요만하면 판대기 세워놓고 거기다 망가 같은 거 해놓고요. 저쪽에서 누가 작대기 들을 수 있죠. 빨간색 흰색 빨간색 빨간색 흰색 요리요리 조리조리조리조리 무슨 공법에서 요리요리 조리조리요. 공간정보법의 측량을 하는 거죠. 토지 분할 토지 분할 땅을 토부로 썰어요. 도끼로 쪼개요. 그러니까 집원 부여를 하는 거죠. 집원 부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측량하고 집원 부여를 해서 새지적도를 만든 거죠. 요 다음에요. 이미 알고 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구나한테 어디 어디 준다 확인하는 거 별 의미 없고 난 뭐하라고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양과로 그러니까 방과로 2번요. 시행자를 위에 따라 대주권 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단체제 공부에 고시 고시안후 시장구수에게 보고한다. 대주권 중으로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 소유권 이전 고시 가 있은 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소한다는 거죠. 방과로 2번 첫째 주요.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새 땅 새 아파트 주려면 택배회사 연락여 끈으로 끌고 가요 고시를 해요. 고시 한다고 되어 있죠. 새 땅 어떻게 주냐고요. 고시한다고 써져 있죠. 고시에서 새 땅을 넘겨준다. 고시하면 새 땅이 넘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언제요? 셋째 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 내 소유권을 취소한다. 라고 하는 거죠. 양과로 2번 방과로 1번 그러면 기타 권리 딱 넘어가는 거죠. 7판역 그래서 아까 기타 권리 다 써놨잖아요. 기타 권리 다 새 땅으로 가서 달라붙는 겁니다. 양과로 2번 방과로 1번 토지권 중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기울어진 선 사선 거고요. 종전 종전 토지권 중물에 설정되어 있던 왠갓 권리들여 지상권 전세권 전학권 임차권 간흥인 가문유 등기된 권리 주임법 대학요건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권 중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기타 권리 다 새 땅으로 가서 달라붙는다 새 토지 중물에 가서 달라붙는다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양골 3번 이전등기 반골 1번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고시 표시여 소유권 이전고시 가 있은 때에는 지지없이 대지권 중물에 대한 등기 표시여 등기를 법원 지원 등기소에 촉탁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 마무리됐고요. 다음쪽이요. 375쪽에 내모 3번 청산금 이 있죠. 양골 1번 반골 1번 보면 대지권 중물 분양받은 자가 종전 됐어요. 종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권 중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권 중물 가격 사이에 차이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받을 자에게 분양 대지권 중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 표시여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과리에 있는 청산금 표시여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된다. 종전가격은 이미 확정돼 있었고 새 가격 언제 확정되고요. 밤 12시에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액을 주고받고 한다. 방괄위반 유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중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기울어진 선 사선 그고요. 관리체분계획 표시여 관리체분계획 인과후부터 표시여 인과후부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 표시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표시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3억 9억 확정되시니까 이대로 6억 내는 게 기본 그런데 미리미로 나눠내자고 정한 거 있거나 아니면 정관에서 안정했어도 총회에서 정했으면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요? 여기서부터는 아니겠죠. 최소한 뭐는 확정되고 3억은 확정되고요. 뭐가 그렇습니다. 다음장 와서요. 소멸시용 376종 양과로 3번 방과로 2번 376종 양과로 3번 방과로 2번 청산업지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이전고시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 2점 5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안다 지난도에 썼으니까 안 써도 되겠죠. 민법 채권 소멸시용 기본이 10년 행정법 채권 소멸시용 기본이 5년 입니다. 이렇게 돼서 사업이 다 끝나게 된 건데 또 3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는 이 과정이요. 여기 사업을 할 때 지켜야 될 이러저러한 세부사항들이 있습니다. 세부사항들은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그런 것들 신경 쓸 필요 없고요. 7번요. 정비법 6문제죠. 아까 2표에서 2문제 3가지 사업의 차이점 특성 그 다음에 조합에서 2문제 차이점과 공통점 세부적인 사항은 오늘은 다 깊게 안 봤습니다만 4문제 됐고요. 나머지는 다 시간 탱탱 남으니까 그런 수준들입니다. 큰 초점 아니고요. 여기까지 건축법 보셨고 다음 주는 건축법 이리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설이 있네요. 오늘 수업 좀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건축법 내용 보도록 하시죠. 다음 주 중에 설 잘 맞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